안녕하세요. 판례용고 업무장리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8월 15일자 판례용고 민사 양도 소속대와 납세의무 승계사건입니다. 성공은 2022년 6월 30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268-576 통결입니다. 사회행위 취소고요. 원고가 대한민국이고 피고가 증여받은 순자입니다. 손자가 납세의무자가 있고 납세의무자로부터 자시도 증여받은 손자에 대해서 사회행위다. 이렇게 주장해서 했는데 대한민국이 이겼다가 파괴한 정도에서 결국 퇴소한 사건이죠. 내용을 보시죠. A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인야를 6억 5천만 원에 팝니다. 그리고 판 돈을 아들 B에게 1.5억 원을 증여를 합니다. 아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 실제 사건에서는 아들 장남과 차남을 각각 얼마씩 주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아들 B에게 1억 5천만 원을 증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 1억 5천만 원을 받은 아들 B는 다시 자녀 A의 손자인 피고에게 1억 원을 증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들 B도 1억 원을 낸 거죠. 증여를 한 거죠. 세무서는 양도소득세 2억 원을 A에게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할아버지한테 2억 원을 양도소득세를 내라고 부과를 했더니 이 할아버지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망 당시에는 자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마 임야 판계의 유일한 대산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1억 5천만 원 증여 그리고 B가 아들이 다시 손자에게 준 1억 이것을 다 증사행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B가 A의 납세우물을 승계를 해야 피보전 채권이 성립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B라는 아버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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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이 성립을 하고 일단 할아버지한테 채권이 성립을 했죠. 할아버지가 채권이 성립을 했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처분행위를 사행위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아들에게 납세우물이 인정이 돼야 아들의 피고에 대한 증여행위를 사행위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납세우물이 인정되느냐 이게 이 사건의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아들의 납세우물은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거죠. 상속에 있어서의 상속법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국세의 상속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이 된다. 그러니까 아들이 할아버지의 납세우물을 상속하려면 할아버지의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사망 당시에는 무자력이었어요. 원심은 어떻게 받냐면 사망 당시에는 무자력이긴 했지만 아들에게 준 1억 5천만 원 이거는 어차피 사행위로 돌려받게 되면 결국은 무자력이 1억 5천 원의 적격 재산이 있는 거니까 이 채권함도 내에서 아들이 납세우물을 상속하게 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 대한 납세우물이 인정이 되고 아들에 대한 납세우물이 인정되기 때문에 다시 이 아들이 손자에게 준 자기 아들에게 준 1억에 대해서도 사행위 청구구를 다퉈 볼 수가 있는 것인 거죠.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국세기법본상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국세 등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세우물을 상기게 된다. 그런데 A의 사망 당시에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살펴가지고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있어야 아들의 납세우물이 승리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할아버지는 돌아가실 당시에 자산보다는 부채가 훨씬 많아가지고 사실상 B는 상속받은 재산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B에게 상속 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B에 대한 피보전권이 없어서 결국 희고에 대한 채권은 청구가 사행위 취소도 기각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할아버지가 재산을 아들에게 주었고 아들이 사실 손자에게 주면서 아들의 납세우물 전부가 쟁점이 된 거예요. 결국은 망인의 아들이라는 증여가 사행위 여부는 또 별개예요. 별개.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것도 사행위 될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별개고 어쨌든 이 사건에서는 납세우물을 상속할 때는 그 증여나 이런 다른 걸로 할 때가 아니라 사망 당시에 상속재산이 있느냐 그 한도 내에서만 납세우물을 승계하기 때문에 보고와 사행위는 전혀 별개다. 사행위로 회복하는 재산을 상속재산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1심과 대부분의 차이점이에요. 결국은 납세우물 상속에 있어서는 판납 시점이 다르고 사행위 당시에 무자력이 아니라 그 당시, 이거 지금 사망 당시에 부채가 훨씬 많으면 결국은 납세우물은 승계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